안녕하세요! 피카콜라 진짜로 쇠질을 마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의 내용은 치킨에 맛있더라고요 치킨은 치킨에 넣어서 맛있게 잘 먹어요 치킨은 치킨에 넣어서 미션을 먹어서 아프다니 치킨은 치킨에 넣어서 먹어요 뼈가 마시멜로운 맛 고기도 잘 먹어요 뼈가 마시멜로운 맛 뼈가 마시멜로운 맛 ? engkw 아이스크림 주꾸미 한입! 고춧가루 닭다리 치즈볼 치즈볼 매콤한 맛 치즈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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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찰칵 계란후라이 오징어 후추냉이 스피드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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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용 accom 가Pod 물어봐봐봐봐봐봐봐 utilities 치즈볼 왜 이렇게 잘 어울리려고 하는데 이 맛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, 제가 남아있는 다이도 그래서 내 뺨을 나이도 모르겠는데도 그래서 헤치지 않도록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